거머리얼 거머리얼 씨발새끼 이거 잡아 ㅈ같은새끼 나 죽어줄까보냐고 뭐냐 씨발새끼 씨볼놈 앞비전해봐 빠지뚜맞았죠 빠지뚜맞았죠 빠지뚜 빠지뚜 나이스 주소먹어 다주소먹어 삼았다 다채겼어요 아 카페 뭐해 아 카페 뭐해 아 카페 뭐해 아 카페 뭐해 아 카페 쏠드 아 노답이네 진짜 뭐하는거야 카페 얘네 또 뭐하냐 여기서 아니 좀 거리를 주면 안됐나 목국기 거리를 왜이렇게 주냐 시트 70개 먹었는데 갔다 뭐다 아 저 마스 ㅈ될뻔했다 진짜 에이 살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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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골카 너 안 물어 존야 있으면 아 존나 이거 졸아가지고 아 뭐해 진짜 너 안 물어 존야 있으면 아 골카 좀 바꿔줘 니가 골카로 니가 나 지켜줘야지 골카로 아 나 치킬하니깐 아씨 괜찮다 이거 T패 할만하다 T패 할만하다 T패 할만하다 이거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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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오로우 잘 끌었어 다 잡았냐? 나이스 나이스 한 명 남았어 리신 한 명 남았어 리신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카칼 아 존나 안 아 개새끼들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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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좀 봐줘 이지아 봐주세요 어 봐줬지 유역 잘한다 개새끼 멍때리고 있네 카페 아아 맨미 초기업인디 어 잠깐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켜 나 좀 나 좀 지켜 뭔 데미지로 죽은거야 방금 나 아 뭐야 나 뭔 데미지로 죽었지 아아 아 카드가 무슨 신난 카드냐 야 봐줘 야 봐줘 재밌게 재밌게 가만 아 이지 노잼 아 이지 노잼 이지 노잼 함 봐줘 이지 노잼 아 존나 노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페도 급혐이요 진짜 아 아 카페 초급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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